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모포시장 김종식입니다. 모포는 올해 들어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안감과 강화된 방역조치로 불편을 감내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난 1월 시민 여러분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었습니다. 당초는 설 명절 전인 1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과 잠시 멈춤 운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부득히 지급시기를 설 연휴 이후로 조정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엄중한 상황이지만 방역에 집중해가면서 서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7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월 3일 기준 주민등록상 모포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께 1인당 10만원씩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며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재난지원금의 안전한 신청, 지급을 위해 방역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기윤원 최소화를 위해 신청기간 첫 주에는 5부제를 운영하고 세대주의 본인 확인만으로 지급도록 하는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재난지원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셔서 모포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포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과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으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올 한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